안녕하세요 뉴스닷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고발된 사건이 있는데 해당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해당 사건들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하고 3부에 맡기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부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검찰 측에서도 전 정부의 사정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집권을 한 후부터 심각성을 인지한지가 꽤나 된 사건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체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두 달 정도 조사를 거친 후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혐의가 상당수가 확실하다고 보는 관점과 함께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박지원 사건에 윤 대통령이 신임하는 공안통 검사들이 투입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서울중앙지원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그리고 서은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가지고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 1부하고 3부에다가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원 관계자는 전직 원장들과 함께 고발된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각자 관련 사건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공공수사 1부는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에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서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김종호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번에 박지원에 대한 고발 사건까지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라든가 정보단국 등 대북라인 전원을 총체적으로 수사하라고 이대준 씨 피격 사건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사건을 흩어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사건을 이끌 부장검사인데 그는 윤 대통령이 신임하는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로서 이희동 부장검사이고 2020년 1월 달에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학살 인사를 단행을 했을 때 이희동 부장검사가 대검 선거수사 지원과장이었고 당시에 윤 대통령이 대검에 남겨달라라고 마지막까지 요청을 했었던 6명의 검사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의 인사로 최일선으로 복귀를 했고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번 사건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사건 수사를 이끌 것이라는 것은 현 정권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현재 박지원은 2020년 9월 21일에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이튿날 22일 밤 9시에 북한군에 피탈될 때까지 우리 측이 파악한 정보가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받고 있으며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북측의 어선이 이대준 씨를 최초 발견을 해가지고 북한군에다가 통보한 이후에 북측의 교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씨가 최초 북측에 구조를 요청을 했는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등이 담긴 실시간 정보상황 보고서 등을 생산해서 보고했는데 사후에 박지원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박지원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외에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도 고발장에 적시했고 이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이 일부 문건을 직접 훼손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정원이 박지원을 고발한 혐의를 보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면서 사건 직후인 9월 22일에서 24일에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당시에 국정원이 왜 그런 태도를 취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것은 박지원이 자료를 다 삭제했기 때문에 이랬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에서도 내일 검찰에다가 박지원의 구속수사 요청서를 내기로 했고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을 찍는 과정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 어떻게 정보를 취급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요청서의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박지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라는 방송은 다 돌아다니면서 언풀을 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오늘 박지원은 자신이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메인 서버에는 원본이 남게 되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자신이 했겠는가라고 이야기했고 원본 삭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관등선명을 대고 구조 요청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해수부 공무원이 관등선명을 북한에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도 국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했고 얘기를 다 한 것을 내가 왜 삭제하겠는가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박지원을 거들고 나섰는데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측에서 국정원을 가지고 또다시 정치 공작을 하고 있고 문재인을 저격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보통합체계 일명 밈스라고 불리는 관리 권한을 착각했다고 지적을 했고 밈스의 관리 권한은 합창 등 군에 있는데 마치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고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스는 각 영역에서 수집한 군사정보첩보를 종합분석평가해가지고 생산한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이를 필요로 하는 각 부서나 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할 수 있도록 국방정부본부가 운영하는 군내 전산망이기 때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오히려 국정원 쪽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했다고 비판했는데 박지원은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언론의 후속 보도 등에 대해서 기밀문서가 유통되고 관리되는 방식이 노출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것이 현재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으며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인데 이를 형사사건으로 법정으로 갖고 오는 것은 안보의 구멍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정보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가 된다든가 외부의 고소고발 형태로 이뤄지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차원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정원 측에서 박지원이라든가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주장이야말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을 했는데 박지원이 무단 삭제한 것은 밈스가 아니라 첩보 관련 보고서라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또 국정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가 없긴 하나 박지원 전 원장 등을 밈스에 있거나 이를 통해서 관리 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고발한 내용은 현재 민주당이라든가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정원에서 박지원을 보고서 등의 문건 삭제로 고발했는데 현재 민주당이라든가 박지원의 주장은 박지원이 삭제했다라는 자료는 삭제 권한이 합창 등 군에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박지원이 삭제했다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조차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민주당하고 박지원이 본질과는 완전히 다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국정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정보가 아니라 보고서를 삭제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보는 합참이 생산하고 관리할지 몰라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원에서는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생산하는데 박지원이 그 보고서라든가 관련 파일 등을 삭제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현재 국정원의 시각이고 만일에 국정원의 이와 같은 주장이 맞다면 박지원이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피고발인이 되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박지원은 국정원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을 호랑이에 비유하며 자기를 건들지 말아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언포를 놓은 적이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에서 박지원을 정조준한 상황에서 과연 박지원이 호랑이처럼 굴지 아니면 고양이처럼 물러날지는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을 때 보여줬었던 박지원의 기백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